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한 남성이 아찔한 외줄 타기를 시작합니다. 마치 공중을 산책하는 것 같은데요.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를 연결한 길이 3646m 외줄 타기에 도전한 겁니다. 역사상 가장 긴 이 외줄은 높이 265m 탑에 연결되었는데요. 도전자는 반대편 가까이 접근하는 데 3시간이나 걸렸지만 아쉽게도 80m를 남기고 떨어지고 말았답니다. 세계기록 도전엔 실패했지만 많은 응원 속에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걸었다네요.